자, 이번 시간에는 우리 두 번째 인자인 map-redux-dispatch를 to-redux-props로 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할 겁니다 자, 이거는 지금 우리 displayNumber는 얘가 필요 없기 때문에 얘가 없어도 괜찮아요 자, 이렇게 얘가 했고요 그 다음에 addNumber도 다시 우리가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면 돼요? addNumber의 경우에는 얘는 전달되는 props가 event-props만 있고 그 외의 어떤 상태를 전달하는 props는 없죠 그러면 첫 번째 인자는 없어도 됩니다 null, 그리고 두 번째 인자로 제가 아까 지웠던 function state가 아니라 map-dispatch-to-props 라고 하는 메소드를 만들고 이 메소드 return 값은 plain object예요 자, 이렇게 전달을 합니다 자, 일단 에러가 없어야죠 자,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뭐예요? 음... 여기 있는 이 우리가 wrap한 addNumber의 props 값을 전달해야 되는 저거가 똑같은 값을 이 객체의 property 이름으로 주고요 저거의 값은 뭘 주냐? 여기 있는 이 함수를 줍니다 이렇게 그때 얘 이 함수가 실행됐을 때 스토에 dispatch를 하는데 스토는 지금 우리가 import를 안 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했다면 되는데 이것도 귀찮단 말이에요 그래서 React Redux가 우리한테 제공한 서비스는 map-dispatch-to-props가 호출될 때 여기에 dispatch라고 하는 이름은 아무거나 상관없겠죠 아무튼 여기 있는 첫 번째 인자로 store.dispatch라고 하는 API를 공급해줍니다 함수죠 그럼 우리는 얘를 호출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요 자, 잘 작동했는지 한번 볼까요? 작동하는지 이거를 제가 5로 바꾸고 더하기를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dispatch가 실행이 되면서 얘가 5가 됐고 누르면 이렇게 계속 증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, 다시 한번 볼까요? 자, 보시는 것처럼 이 connect라고 하는 저 API는 두 번 호출이 돼야 되는데 첫 번째 호출할 때는 인자가 두 개예요 첫 번째 인자는 리덕스의 스토어의 스테이트를 리액트의 props로 전달하는 맵핑 시켜주는 정보를 담은 함수고요 자,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두 번째 인자는 리덕스의 dispatch를 리액트의 컴포넌트의 props로 연결시켜주는 정보를 담고 있는 함수를 만들어서 공급해 주시면 나머지 복잡한 이런 작업들은 리덕스가 여러분 대신에 알아서 해 준다는 거죠 자, 그런데 우리가 리액트 리덕스를 사용할 때 제일 고통스러운 것은 그놈의 마법입니다 너무 많은 것들이 이 API 이면에 감춰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 답답한 마음을 좀 푸는 시간을 다음 시간에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